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가둥이 여러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요 쿠킹박스에서 자이언트 미트볼 파스타 9900원입니다 위메프에서 그리고 킬바사 소시지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와 뜨거워 너무 맛있어 오오워!!! 맛있어 질서는 고구마 비교ong wannabe에 와! 한잔 더 가고 싶어요 큰 음료와 진짜 고구마 닦아저는 따로 가고 싶던 면이 좋은데 와우 저는 툭툭한 맛과 맛있게 잘 먹기 때문에 역시 저는 툭툭한 맛이에요 툭툭한 맛은 더 더 맛있어요 한국의 툭툭한 맛과 국물이 질그리고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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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추냉이 김치와 매콤한 맛 고추냉이를 좋아해서 고추냉이 더 매콤해요 아프리카리 가득하고 해치윤한 맛 바삭하고 달콤하러 간장 달콤한 맛 게다가 주먹밥이 완전 T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색한 파프리카가 단단하게 탁이기 때문에 소금이 정리되어 있는 케찹이기 때문에 소금이 조금 남은 것 같네요 소금이 쫄깃하고 단단한 맛 처음에는 소금이 잘 어울렸어요 마시멜로우 콩나물이 예전엔 찹쌀떡 고춧가루 오리지널 매운 고기 완성! 꺤르 Rust 오늘은 당면이 다 됐습니다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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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고춧가루 밀가루 이빨 배가 듬뿍 파 hundredt 마시멜로우 삶은 와우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추 아.. 잘 먹었습니다 녹화 만나요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